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매일 빠짐없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단 조건이 뭐냐면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1시간 이상 무조건 방송을 한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번주에 계속 지방에 스케줄이 있어서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서 이번주는 조금 매일 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알림 버튼 켜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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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